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천 대구원입니다. 보리수나무에 이와 같이 열매가 많이 맺어 익어가고 있습니다. 보리수나무에 아름답게 여물어 가고 있는 보리수 열매를 영상에 담아 대민국 국민과 78억 3개의 모든 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태국기 선양문학회 전국 유명 문학인들을 초대해서 시화전을 개최하는 인천 대구원입니다. 태국기 선양문학회 회장 황선기가 잠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도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인천 대구원에서 태국기 선양문학회 회장 황선기였습니다. 중간 대구원에서 태국기 선양문학회 회장 손양문학회 회장